그래서 백현이 느낌도 좀 나오고 안녕하세요 회사원이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회사원이고 제가 목소리 좋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길이 거기로 더 가고 본명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명도 얘기해 주시면 관우예요 이관우입니다 저체적으로 왔을 때 무조건 계속 꾹꾹 눌러요 아 편의점으로 딱 눌러서 손잡았는데 이야 우리 몸짱 우리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31살 한의사 정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요 뭐 다이어트랑 미용 쪽 특화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제가 취미로 운동을 좋아해서 대회도 나가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고요 대회? 아 이사님 복근 한번 갑시다 복근을 주셔도 안 돼요 포즈를 여기서 쪄봐 어우, 어디갔어? 어이, 이제. 어이, 이제. 어이, 이제. 어이, 이제. 오늘부터building, 1, 2, 1, 3! 2, 3, 4,1, 6! 1, 2, 1, 7! 2, 4,1, 6! 2, 5, 6! 감사합니다.